아... 드디어 밤이 됐네요 아까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네요 확실히 아까 낮이랑은 확실히 틀리다 안그래? 응 제가 이쪽 길로 해가지고 쑥 들어와서 지금 현재 여기 앞에까지 왔거든요 분위기가 나네 쩔어 지금 저녁이 됐으니까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뭔가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틀려질거에요 와.. 다는 무섭다 아.. 네.. 후.. 너무 안 ㅋㅋㅋㅋ 좀 긴장 되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들 얘기하지 뭘? 아니 흉가를 갔다 왔는데 귀신도 안 보이고 별일도 없었다 흉가를 다녀와도 말씀한대로 별일이 없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일이란건 모르잖아요 여기를 와가지고 일반인들은 귀신이 붙었어도 자기 몸에 몰라 모르고 그냥 그거를 집으로 가게되지 그렇게 집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본인한테 안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고 그 안좋은 일이라는건 무수히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되어있는거에요 그냥 통 털어서 안좋은 일 본인이 아플수도 있고 죽을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한테 별일이 없다 귀신이 주변 지인들 가족들 그쪽으로 또 이렇게 괴롭힘이 있거든 괴롭히고 안좋은 일이 생기고 함부로 오면 안돼요 거기 누구있냐? 거기 누구있냐? 자꾸 여기저기서 너 장난친다 자꾸 장난쳐 자꾸 장난쳐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너한테 뭐 해 끼치려고 온건 아니요 알았지? 겁먹지도 말고 그럼 무서운 사람 아니다 그럼 무서운 사람 아니다 저 빛은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아 반사판 별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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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보자 깜짝이야 이거 깜짝 놀랐어 뒤에 누구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꼭 와도 왜 꼭 그... 또 친한 남자니까 또 친한 남자니까 내가 왜 비췄냐 여기에서 뭐 소리났었거든 여기에서 뭐 소리났었거든 잠깐만 또 친한 남자 뭐... 아.. 뭐가 없는데.. 어 깜짝아 어..놀랬어 계속 내가 지금 현재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냥 한번 불러볼까? 지금 길을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 한번 불러볼까? 이게 돌온다고 무조건 없는건 아니에요 안온다고 해서 돌팔이라고 하지마 나도 할만큼 안할게 토마토 말하자마자 다시 나왔던 너땀 너땀 말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왔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은 보고 가자. 누가 왔을까? 그 문 뒤에 누구요? 대답해 봐. 대답해 봐. 괜찮아 하니까 들어와도 돼? 너 얘기 들어줄라고 불렀어. 응? 제가 한번 살포신 문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들고 빛이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도망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도 되겠어? 응? 들어간다? 응? 들어간다? 마지막 마지막 정도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잠깐만 이렇게 있다 어디냐면... 저기죠? 갔어요 갔어 갔어 오늘은 방금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잠깐... 내가 등을 좀... 등볼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여긴 이렇게 있었어 여자는 머리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턱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이 정도 머리가 길어 여러분을 보고 온피스를 입어서... 온피스... 온피스를 입고... 이렇게 밖을 찾아보보았어요 밖을 쳐다보면서... 행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느냐... 거짓는 차렷좌아질이긴 한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넷마리 같은 그냥 이렇게만 잤어요 그래도 아까 그 여자 연가가 여기에서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향을 좀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차 혹시나 있는가 하고 확인차 온 것도 있지만 향도 해주려고 여기서 좀 일을 좀 해줘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시간에 너무 움직이게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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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